니누에게 니누 댄스! 언니한테 눈뽕도 춤춰! 언니, 왔어? 왔어? 언니, 왔어? 뭐가 왔어? 언니, 왔어? 왔어? 댄스 배틀 청재야! 아, 지현 언니 너무... 곰돌이 너 의도하고 갖고 왔다는 게 너무 웃겨! 이거 레전드다! 이게 진짜 레전드야! 여기, 여기! 미치겠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렇게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대단해! 우선은! 갈게요, 웃겨! 아, 곰대 아빠!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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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관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보라 언니 덕분에 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솔직히 맞아! 기선제압을 잘했어! 아니, 그때 지현 언니가 괜찮아! 보라 언니는 보라 언니가 장미야! 이래가지고 맞아! 보라 언니가 장르면 뭐야? 이런 점 하지 마! 장르가 보라야! 뭔지 알겠지? 장르가 보라야! 뭔지 알겠지? 와, 이거 언니 지금 보고 계실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잘했어요! 하다! 와! 하하, 형! 하하, 형! 하하, 형! 현집 선생님 누구세요? 너무 재밌다! 킨덤 팀 레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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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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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자, 마자, 파이럿 완정!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린이 진짜 못 하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미치겠다! 뭐랑 못 묻혀?! 아니, 찔골 될 거 같아! 아, 다 괜찮아. 미쳐, 미쳐, 미쳐! 도라 언니가 짱이야, 진짜. 아 뭐야, 저런 것도 했어? 도라 언니가 짱이야, 진짜. 라? 라? 라 뭐야? 아 나 어떡해, 나 너무 웃겨.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제발 그러는 거야. 도라 언니 이상해요. 도라 언니 이상해요. 도라 언니 이상해요.